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고숨을 맡고 있는 콕콕 강사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표현 다시 한번 콕콕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동사람은요.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준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동사 야호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는요. 뭐뭐하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에서 조동사는 반드시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한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드로 놀러가다는 패턴을 취장소할, 어디어드로 여행가다는 패턴을 취장솔리오.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핵심만을 콕콕 짚으며 그 시작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자, 스물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구성에 맞춰서 제 22강 조동사 바람 표현에 대해 다 같이 한번 쭉쭉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자 위에다, 한글 발음 위에다 성주 표시하시면서 역가락 느리듯이 읽어보면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단어입니다. 뭐뭐하고 싶다란 단어인데요. 시앙, 동사. 시앙, 동사.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조동사람은요. 동사 앞에 쓰여서 동작을 도와주는데요. 오늘 배울 시앙이란 단어는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뭐뭐하고 싶다란 바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중국 영화 배웠었죠? 종고디에닝. 종고디에닝. 배웠던 단어는 살짝살짝 떠올려 보세요. 자, 그 다음 단어입니다. 딸. 뉘얼. 뉘얼. 자, 삼성, 이성은요. 그래, 몰란. 요런 느낌 살려두시고요. 딸이 있으면 아들도 있어야겠죠? 얼즈. 얼즈. 자, 자장면. 한자 그대로 쓰시면서 자장면. 자장면. 자, 이 단어의 구성은요. 튀기다, 춘장면. 춘장을 튀긴 면. 이때 자 라는 단어가요. 튀기다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음식 중에요. 차오, 차오란 글자를 보시기에는 이건 뽁다란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볶음밥을요. 차오판. 차오판. 그래서 뜻은 모르다로 글자 봤을 때 아, 튀겼구나, 뽁갔구나. 요정도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냉장고를 나타낸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얼음 상자 기계라 그래서 삥샹지, 삥샹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중국어는 뜻 글자. 뜻을 이해하면서 단어를 외워라 잊지 않으셨죠? 자, 서울로 가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 가다. 서울로. 이러한 구조. 취, 서울. 취, 서울. 놀다. 왈. 왈. 그래서 어디 어디로 놀러가다. 다시 한 번 떠올려야겠죠? 취, 장, 소, 왈. 자, 미국의 가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요. 가다, 미국. 이러한 구조일 겁니다. 취, 메이고어. 취, 메이고어.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유학하다. 우리말 한자. 유, 확 쓰시면서. 리우, 쇠. 리우, 쇠. 자, 아무리 외워봐도 보면 안 되겠죠? 어떻게 외워라? 패턴으로 해야 됩니다. 어디 어디로 유학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그렇죠? 취, 장, 소, 리우, 쇠. 취, 장, 소, 리우, 쇠. 이렇게 장소를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컴퓨터 뜯어봤더니요. 전기, 뇌. 전기, 뇌. 띄앤나오. 띄앤나오. 이렇게 외워드시고요. 자, 이어지는 예약하단 한자입니다. 우리말 예약 쓰시면서 유예, 유예. 자, 방을 나타낸 두 글자입니다. 황지앤, 황지앤. 자, 사귀다라는 단어는요. 우리말 한자 사귀, 교자 쓰시면서 읽을 때는 쬐, 쬐. 자, 중국 친구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쪼고 벙여. 쪼고 벙여. 친구 벙여. 잊지 않으셨죠? 미국인 한자 그대로. 미국인 쓰시면서 읽을 때만. 메이 워렌. 메이 워렌.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자, 드라마. 한자를 뜯어봤더니 텔레비전 극. 이러한 구조로. 띄앤시 쥐. 띄앤시 쥐.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도로 여행오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말했나요? 제주에 와서 여행하다. 이러한 구조로. 라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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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요. 라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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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요. 이와 같은 연동문 구조 외워 두시고요. 이때 어디어드로 여행오다. 패턴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떻게? 라이, 쥐, 쥐, 류, 요. 라이, 쥐, 쥐, 류, 요. 이렇게 패턴 정리해 두시고요. 같이 커피 마시다. 같이 마시다. 커피. 이러한 구조. 이, 쥐, 허, 카, 페이. 이, 쥐, 허, 카, 페이.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어를 발음의 원리와 구조를 이해하면서 있어 보이게 정리해봤습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패턴 부분 달려보겠습니다. 조동사람은요.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주는데요. 보통 의지, 바람, 능력, 가능, 당위, 추측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시항이란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는 조동사로 쓰였을 때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의미한다. 꼭 정리해 두시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에서 조동사는 반드시 어디?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담아두시면서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출발!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우리말로요. 뭐뭐하고 싶다라는 바람 조동사 표를 한 번에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저는 중국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이 문장을 뜯어봤더니 나 저 뭐뭐하고 싶다 보다 중국 영화 이러한 구조로 워샹 칸 종고디에닝 워샹 칸 종고디에닝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요. 딸은 자장면을 먹고 싶어 합니까라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장을 뜯어볼까요? 딸은 뭐뭐하고 싶다 먹다 무엇을 자장면 그리고 물어보내역까 이러한 구조로 요렇게 말하겠죠. 뉘얼 샹 칠 자장면 마 뉘얼 샹 칠 자장면 마 이렇게 말하면 될 거고요.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엄마는 냉장고를 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는 부정 표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마는 뭐뭐하고 싶지 않다 사다 얼음 상자 기계 이러한 구조로 요렇게 말하겠죠. 마마 뽀샹 마이 빙샹 지 마마 뽀샹 마이 빙샹 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뭐뭐하고 싶지 않다 뿐만 갖다 붙여서 뽀샹 동사 뽀샹 동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서울로 놀러 가고 싶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문장을 뜯어봐야겠죠? 우리들은 뭐뭐하고 싶다 가다 서울로 멀어 놀러 이러한 구조일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워만 샹 취 소월 왈 워만 샹 취 소월 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그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합니까라는 의문 표현입니다. 뜯어봤더니요 그들은 뭐뭐하고 싶다 가다 어디 미국으로 뭐하러 유학하다 물어보네요 까 이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면서 리듬에 맞춰 쭉쭉쭉 반복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콕콕 패턴 중국어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그럼 먼저 중국어의 주요 패턴을 바탕으로 몇 개의 소수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많고 다양한 문장 만들기 중심의 복습 파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홀수번은 수업 시간에 하고요. 짝수번은 여러분 직접 해보시고 교재 답을 확인해 보면서 큰소리로 하싸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란 문장입니다. 우선 동사 사다 마이 마이 컴퓨터를 사다 이건 우리말 중국어는요 사다 컴퓨터 이란 구조겠죠. 마이 디엔나오 마이 디엔나오 근데요 컴퓨터를 사고 싶지 않다라는 바람의 표현입니다. 자 이때 부정이 되기 때문에 부샹 동사 잊지 않으셨죠? 어떻게 말할까요? 부샹 마이 디엔나오 부샹 마이 디엔나오 부샹을 동사 앞에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근데 누가 저는 컴퓨터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워 부샹 마이 디엔나오 워 부샹 마이 디엔나오 이렇게 말하겠죠. 자 이어서 3번 문장입니다. 그는 중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합니까라는 문장이네요. 우선 사귀다 라는 동사 우리말 한자 사귈 교 잊지 않으셨죠? 자 여기다가 중국 친구를 사귀다 이건 우리말 중고는요 사귀다 중국 친구 이러한 구조로 쬐아오 쪼고 펑요 쬐아오 쪼고 펑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중국 친구를 사귀고 싶니라는 말은요 사귀 뭐 뭐 하고 싶다라는 조동사를 동사 앞에 갖다 붙이고 문장 맨 끝에 마 말만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어떻게? 샹 쬐오 쪼고 펑요 마 샹 쬐오 쪼고 펑요 마 근데 누가 그는 중국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합니까 문장 앞에 그 사람만 딱 갖다 붙여서 이렇게 말하겠죠. 다 샹 쬐오 쪼고 펑요 마 다 샹 쬐오 쪼고 펑요 마 그렇죠 잘한다. 자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중국인은 제주도로 여행 오고 싶어 합니다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도로 오다 라는 문장입니다. 중국은 어떻게 오다 제주 이러한 구조 라이 쪼조 라이 쪼조 자 제주도로 여행 오다 라는 말은요 오다 제주도로 뭐하러 여행하러 이러한 구조 있지 않으셨죠 어떻게 말합니까 라이 쪼조 류요 라이 쪼조 류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제주도로 여행 오고 싶다 뭐하고 싶다 첫 번째 동사 앞에 샹 갖다 붙이면 될 겁니다 어떻게 샹 라이 쪼조 류요 샹 라이 쪼조 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중국인은 제주도로 여행 오고 싶어 합니다 누가 중국인 이 단어를 문장 앞에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중국인은 제주도로 여행 오고 싶어요. 중국인은 제주도로 여행 오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저는 같이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문장입니다. 우선 커피 마시다 어떻게 마시다 커피 잊지 않으셨죠. 허 카페이 허 카페이 자 같이 커피 마시다 이치란 단어를 동사 앞에 갖다 붙이면 되겠죠 이치 허 카페이 이치 허 카페이. 자 커피 마시는데요 같이 커피 마시고 싶다 이때 뭐하고 싶다란 시앙이란 단어를 그 앞에 딱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샹 이치 허 카페이 샹 이치 허 카페이 누가 저는 같이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문장입니다 문장 앞에 저만 갖다 붙여 볼게요. 워 샹 이치 허 카페이 워 샹 이치 허 카페이 그렇죠 이렇게 단어를 딱 딱 갖다 붙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 이것이 바로 핵심 코코 패턴 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외국 홍비 지름길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잊을만하면 건드려주고 바로 이거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살짝 살짝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여서 그 동작을 도와주는데요 오늘 배운 조동사 시앙이란 단어가 동사 앞에 쓰이게 되면 엄마하고 싶다는 바람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두 개 있는 연동문에서 조동사는 반드시 어디?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해라 이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어디어드로 여행가다? 쥐 장솔리오 쥐 어디어드로 여행가다? 라이 장솔리오 이렇게 패턴을 통해서 많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가는 훈련 이것이 바로 제가 그리는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채널에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